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왕입니다! 오늘 먹을 것은 전갱이 회, 뱃살, 가마살, 초밥, 초장, 간장, 손에 기름이 잘 흘러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! 콩불차 복숭아 나 고기는 너무 맛있다 와! 맛있어 우와 우와 와... 간장 발라놨어요 지칠 수가 없다 교치채옥테크 교지채옥테크 마지막이 너무 맛있다 손으로 소스에 다 먹으려고 한 번 더 먹어요 이 음식은 새로운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은 남은 음식이 먹어야죠 이 음식은 oncology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음식은 음식을 먹은 음식을 먹은 음식은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 음식은 음식을 먹어요 두 점! 두 점! 두 점! 두 점! 너무 맛있엉 우윽 저게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엉 진짜 맛있게 맛있엉 오늘의 새우는 새우는 날씨가 잘 먹어있다 새우는 날씨가 잘 먹어야지 새우는 날씨가 좋은데 정말 맛있다 맛있더라 너무 맛있다 오직 무슨 소리가.. 이번엔 어깨가 전혀 키우고 이번엔 아까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네요 어까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까랑 같이 먹어서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가마살 가금은 좀 더 더 맛있어 음.. 너무 맛있는데 šviket 아삭아삭 오징어 음... 오징어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대방어 같은 그런 기름찜인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식감이 아삭아삭해 너무 소중한 뱃살 너무 소중한 뱃살 오! 미끄러워! 오! 미끄러워! 맛있어! 소금이 너무 이쁘다 한국은 소금에 넣어주는 게 더 맛있네요 소금에 부담이 감히면서 진짜 맛있다 사실 이 소금은 생긴 단맛이 더 맛있었어요 소금이 조금 부족하다 소중해! 소중해! 시원한 가수 오늘의 일부를 막걸러 먹으려고 하다晩 밥이 너무 맛있다 내가 한 번 더 먹는데... 여러분... 뱃밥! 뱃밥! 진짜... 어디서 먹어야지... 치즈가 진짜 잘 먹었을 때... 뱃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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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쭈가밭한 것 같고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는 아침에 먹은 시간을 보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어야지 식감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먹어요 정말 정말 맛있다. 마지막! 또 적당히 맛있게 먹으면 맛있겠다 넓은 소스에 먹어야지 이 소스는 닭다리에 먹어야지 아직도 맛있게 먹어야만 먹어야지 이 소스는 닭다리에 먹어야지 계속 먹는 면을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다 먹어야지 오늘은 이렇게 전갱이 회를 먹어보았는데요 전갱이가 이렇게 맛있는지 왜 몰랐지? 딱 제가 좋아하는 식감과 기름짐이에요 엄청 기름지고 식감도 약간 아삭아삭하면서 어느 부위든 그냥 대방어 가맛살을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